요즘에 그대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방송도 많이 좋다고 근데 미국에 오셔서 정말 가수의 블로그를 잠깐 적고 영상을 지금 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오훈경 가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디 계시나요 혹시? 저기요 아 오훈경 가수님 멀리서 오셨어요 저 김천에서 이 안성 제1회 시장 한마음 축제를 전국에 툭툭히 알려드리고 이렇게 인사 또 가수로 인사를 드리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훈경 가수님한테 여러분들 좋은 노래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식 때문에 모르는게 아니야 내 빛내야 찾으실뿐이야 같이 만나고 떠날 빛내 바보처럼 내 여행이야 어떤 나라 함께했던 노래가 들리면 혹시라도 눈물이라겠지만 그 아마도 내가 미웠어 내 그 아마도 내가 미웠어 그리고 내 이제 그 아마도 나의 그 아마도 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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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